지금 밴딩쇼가 끝났고요. 다음 게 콜타임이 1시까지인데 이미 2시간을 늦은 상황이었고요. 드라이버분이 일단 연락이 안 됐던 상황인데 뭐야? 뭐야? 대화 중이야. 현지 루테미, 현지! 현지 루테미! 어떡해. 패션쇼가 끝나면 그 앞에 스트릿 포토그래퍼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 시즌에 옷을 사람들이 어떻게 입는지를 또 전달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서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일단 가야 되는데, 일단 마음이... 몸만 여읽고 마음을 내다 저 일단 출발을 해 있는데... 답답해, 순식간에 바뀌어 표정이. 왜 이뻐, 이거. 잠깐의 찰나에도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하루에 몇 개까지 해보셨어요, 무대를? 하루에 4개까지 해보셨는데 그럴 때는 드라이버도 안 되고 오토바이로 그냥 퀵 배송하듯이 가야 돼요. 영화야, 영화. 쇼에 늦어서 뛰어가 봐야 될 것 같아. 시타는 빠른 속도를 타고 났지만 지구력이 약해 오래 달리지 못합니다. 정말 비하인드의 모습이죠. 어쩔 수 없어. 그냥 마실래요, 무모시켰어 마실래요. 아깐 멋지게 걸었는데, 그렇죠? 다음 쇼장에 도착을 했고요. 모두 좋아, 그럼 또 보여요. 하하하하.. 피포스 쇼핑니? 네? 네? 고요? 네? 고요니 저는 좋아? 가장 좋아? 네? 네? 너무 좋아? 그리고 내 lorsqu? 아메지? 저 혼자 꼼다는 두первых에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은 리허설을 하러 가고 있고요. 뭐야? 이거 토이지야? 저 분은 이제 지지하지네요. 지지하지네요, 대박! 세계적으로 진짜 탑탑탑한 모델. 그쵸, 그쵸. 지지를 왜 그러니? 저 친구한테 저기 이렇게 쭈그려 앉아있네. 이거 한국의 TV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지는 저와 함께 쇼를 많이 하고 채널 클로징을 같이 했고요. 정말 오랜만에 드네요. 친한가 봐요. 지지는 평소에 성격 정말 스윗해가지고